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오김 전 새누리당 의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오김 전 의원님,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밝혀줄 물증을 확보했다면서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취임 전날이죠. 2022년 5월 9일 당시 윤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아주 심각하게 들었는데요. 이것이 공개되고 그다음 날 여론조사 갤럽에서 19%가 나왔는데 향후에 또 다른 녹취가 공개된다든지 하면 파장이 정말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렇게 대통령을 배출해낸 정당 내지는 대통령을 배출하지 않더라도 당 공천 시스템이 있다 하여도 당 대표가 미치는 영향력이라든지 대통령이 미치는 영향력은 사실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히 큽니다. 어떤 식으로든 압박을 가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은 하는데 이런 게 이렇게 녹취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각에서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늘 있었던 일이다. 여든 야든 이런 관점에서 그리고 당선인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문제냐라는 그런 제가 볼 때는 안이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자체가 야당에게 빌미를 줬다라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대통령실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법 위반이 없다면서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녹취 내용은 공천 개입의 증거가 될 수 없고 설령 의견을 개진했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대통령이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실에서 자백을 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역대의 대통령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 개진을 합니다. 그러나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공천 절차 프로세스에 개입한다거나 특정인을 특정 지목해서 하는 일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고요. 5월 9일이냐, 5월 10일이냐, 당선인이냐, 대통령이냐. 이건 논센스입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분은 공천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당선인 자체가 대통령 못지않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날짜를 따질 것이 아니라 헌법적으로 가치의 문제에서 헌법 8조 이항인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규정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위반 행위를 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육성 파일 공개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혹감을 넘어서 위기감 감지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해명은 하지만 어쨌든 대선 경선 이후 명태균 씨와 통화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번복된 점, 또 여론조사 비용 지불하지 않은 문제는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점 등을 지적하고 있네요. 이게 사실은 지금 대선 이후 통화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는데 경선이 끝나고 취임식 직전에 통화한 것이 그대로 드러난 데다가 또 무슨 여사의 오빠 이야기, 그것까지도 나오면서 거짓말 논란이 지금 배가 된 상황이고요.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또 여론조작의 의혹까지 야당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모두가 언급했던 공천 개입이라든지 나가서 당무 개입이라든지 심지어는 지금 창원 산당과 관련해서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당혹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가 지적된다는 것은 향후에도 지금 이 사항과 관련해서 더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을 대비해서 대응하는 국민의힘의 어떤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박 부원장님,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서용규 의원이 대통령이 취임 뒤에는 명 씨와 소통한 적 없다는 대통령실 주장에 대해서 기대하십시오라고 말했는데요. 취임 이후 녹취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번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녹취를 보면 잡음이 많이 들려요. 그건 뭐냐면요. 1차 녹취된 것이 아니라 명태균 씨가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을 재녹취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명태균 씨가 사방에 내가 대통령과 통화하는 사람이라고 자랑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운전기사 외에도 명태균 씨 연구소에 같이 근무했던 분들, 그리고 김영선 의원실에 근무했던 분들, 그리고 최근에는 많은 기자들이 지금 창원에 내려가 있는데 지방지 기자들, 이런 분들한테까지도 별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거짓말들, 바이든 날리면도 생각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9월 이후 명태균 씨를 만나지 않았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 오늘 김영선 전 의원이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받으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 말이 믿을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것을 해결하는 건 뭡니까? 녹취록입니다. 녹취록이 나오면 윤석열 정부가 모든 것을 다 거짓말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국민의힘 안에서 대응 관련해서 온도차가 있습니다. 친윤계는 당이 또다시 대통령 시부가 각을 세우는 방식은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친한계는 민심의 초점을 더 맞춰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지금 한동훈 대표 침묵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나흘째 침묵이고 또 본인이 가열차게 추진했던 특별감찰관제도 더 이상은 지금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대안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아마 최고위를 통해서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당면한 이 도전에 맞서서 친윤계와 친한계가 새로운 모습으로 단합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는 꼭 지적하고 싶은데 이 친윤계라고 하는 분들이 또다시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방식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정책을 가지고 각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념을 가지고 각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명태균이라는 사람과 관계된 대통령과 여사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이렇게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오히려 제가 되묻고 싶고요. 좀 아픈 얘기를 하자면 벌써 8년이나 됐습니다.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때 친박계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박계 중에 친윤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때의 일이 교훈이 돼가지고 그것이 반면 교사가 돼서 어떤 상황이든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이한 상황이지 대통령실과 각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인지.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인사 쇄신을 한다고.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자체가 지금 쇄신을 해야 될 결정적 상황에 우리가 당면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한마디를 드린 거고 친한 게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어떤 녹취록이나 어떤 상황이 올지 몰라서 지금 아무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참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이미 라디오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명태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증언이 나왔어요. 그건 경고음이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진상이 무엇인지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보관이 나와야 이게 정당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한동훈 대표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특별감찰관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사과문제 이미 시기를 놓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 대통령 녹취록이 직접 나왔다는 것은 대통령에 의한 선거 개입 의혹, 국정농단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여당이라는 생각을 좀 버릴 때가 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당이라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국회의 영역이기 때문에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행정부의 역할인데 여기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고 비리 의혹이 있고 범죄 의혹이 있고 이렇다면 오히려 파헤치자라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리하자면 대통령실은 진실을 밝혀라.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수사를 받아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한동훈 대표의 공식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검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 정도 이야기는 나와야지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우 김 의원님, 대통령실 조만간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서 최근 불거진 논란 등등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자리가 돼야 한다고 보세요?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민주당에 의해서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민주당의 전략이 무엇인지는 이미 들여다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저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를 위해서 빌드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보수 정당의 어떤 입지를 살리고 대통령이 다시 신뢰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어떤 전례로 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태균이라는 사람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히려 진솔되게, 야당도 더 이상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진정성 있는 전공법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정을 지속하고 그다음에 보수 정당을 그대로 그 한 사회 정치의 추구로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감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심에서 어제 22대 국회 들어 첫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일단 탄핵보다는 정권 심판, 또 특검에 초점을 맞추긴 했습니다만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도 강한 어조로 연설을 했고요. 민주당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특검하면 탄핵 간다는 프로세스는 암묵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오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보수 정당이 했던 태도들을 생각해보면 결국은 국민의 민심에 밀려서 밀려서 당이 분열하면서 탄핵 국면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때 탄핵했기 때문에 보수 정당이 힘들었다, 시베리아로 내쫓겼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역으로 정당이 앞장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행정부를 심판하고 행정부를 탄핵했더라면 정당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지금 반윤이냐 친륜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권분립국가에서 국회의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심판한다, 탄핵한다,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는 갈라선다는 생각을 조기에 한다면 저는 오히려 2016년도에 박근혜 정부와 함께 공멸했던 그 당시 정당이 아닌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장외 집회 장소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보수 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렸는데요. 국민의힘 1심 선교를 앞둔 이재명 대표 비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현재 국민의힘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5일 그리고 25일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를 위한 최고의 방탄은 결국은 탄핵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계산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역발상이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지지자들 중에 맞불 집회를 하는 사람들도 절박한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태극기 부대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어떤 사람들은 당이 지금 친한계하고 친융계가 똘똘 뭉치면 이 난국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미 여론이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대구, 경북에서도 대통령 지지도가 19%도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보수 정당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게 살아남는 방법인데 오히려 지금 마치도 친한과 친융이 분리돼서 지금 이렇게 규탄 집회가 열리는 걸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친한과 친융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명태균이라는 그런 변수가 등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추경호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일단 둘이 만나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진상이 무엇인지 대통령실 밝혀라. 그리고 이게 보수 정당이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진실을 민주당보다 앞서 발표하는 식으로 해서 모든 것에 대한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갖는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찔끔찔끔 대응하다가 나중에 어떤 상황으로 몰아칠지 모르겠어요. 박 부원장님, 탄핵을 전면에 내세우는 대신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는 개헌 추진 움직임도 있던데요. 역풍 가능성, 또 절차가 더딘 탄핵보다는 개헌이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고 있다고 하는데 탄핵 대신 거론되는 개헌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일부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신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투퇴력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탄핵이 역풍이 분다는 이야기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이미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도 더 많은 지금 사건, 사고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극소수, 최순실을 비롯한 극소수의 국정농단이었다면 이번에는 광범위하게, 비선도 아니고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여사가 주축이 되어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 개혁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무너집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미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역풍이 분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개헌의 문제는 혹시나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됐을 때 어떡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개헌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결국은 정면돌파는 대통령이 위법한 상황이 있고 국정농단이 있다면 국회가 가지는 권능으로서 탄핵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것이 나중에 제도적으로 막혔을 때 개헌 카드를 그때 가서 만져도 저는 늦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앞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지금 19%를 기록하면서 취임 이후 역대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에서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알려주는 상황 뭐라고 보세요? 대구 경북이라는 지역은 이쪽 우파 진영에서는 성지라고 불릴 정도로 민주당의 호남과 비견되는 그러한 정말 어떨 때는 맹목적인 지지까지도 보여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인 전체 지지도에서 1%가 빠지는 18%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엄중하게 상황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 조기 대선 내지는 개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개헌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역풍 가능성 하면서 나오는 것을 보더라도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든 탄핵의 과정을 거쳐서 빨리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최고의 방탄이라는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그러면 특감도 안 된다, 특검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했을 때의 그 여론을 어떻게 그러면 견뎌낼 것인가. 그럼 2년 후에 지방선거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이후에 대선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마치도 8년 전에 탄핵이 소위 친박계가 아닌 사람들이 배신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하는데 그때의 여론에 대해서 그 친박계가 아닌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떤 카드를 제시할 것인가. 여기 보면 개헌 발언에 대해서 조기 대선을 하려는 꼼수라고 했는데요. 민주당이 생각하는 개헌은 2025년인 것 같아요. 2025년 개헌을 해서 대통령 내려오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지금 대통령을 빨리 탄핵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정말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총선이라든지 지방선거까지 염두해서 숫자를 맞춰야 되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지금 5년에 한 번씩 하고 총선과 지방선거가 4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불일치가 나타났다면 오히려 개헌을 해서 대통령 임기를 2026년까지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1년 임기 단축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임기 단축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러면 2026년까지 하는 개헌이라는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지 않고 지금 민주당도 너무 조급하게 군다라는 것이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명태균 이슈가 여기서 끝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뭔가가 녹취가 나오고 더 치명적인 상황이 나왔을 때에 어떤 식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잘못을 성찰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8년 전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쉽게 탄핵에 응하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족한 점을 채우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하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는데요.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 어떤 변화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 변화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을 뿐더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사 구별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인문사회학적 교양으로서 국가 제도를 이해하는 부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자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극단적으로 지금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총장과 같은 고위공정적 역할도 어떻게 하셨나라고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국민의힘도 빨리 여기에 대해서 포기 또는 사고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보수도 안 해요. 그냥 정치적인 철학이라든가 가치관 또는 국가비자 이런 것을 이해하기에는 그런 학습이 전혀 안 된 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빨리 정당과 국회의 영역을 오랫동안 정치하신 분들이 이 국면을 정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마감을 알리는 개헌 논을 준비해도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완벽하게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차라리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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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